안녕하세요.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. 매년 이맘때쯤이면 학창시절의 선생님들을 추억해 봅니다. 엄하셨지만 가장 고마운 분들이셨고 그 가르침 덕분에 세상을 살아갈 힘과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제38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하며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눈에 깊은 존경을 남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앞으로도 편함없이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행복한 스마트 교육도시 안양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